오늘 미찌와 함께 맞출박수는 잇지박수와 미찌박수 그리고 날자 9호인데요 먼저 잇지박수 아시죠? 저희가 예전에 워너비 때 9호를 했던 건데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한쪽에는 클래퍼, 한쪽에는 라이트링을 들고 저희 목소리에 맞춰서 박수와 라이트링 흔들기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? 시작! 잇지박수 파이팅! 와 예쁘다 와 라이트링 참... 와 라이트링 참... 여러분! 교수님 갑자기 수업 중에 보시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? 제가 재밌는 거 알려드릴까요? 뭐죠? 채룡이가요... 리허설을 하는데... 아 근데... 다 얘기하면 안 돼 그럼 스포가 되니까 아 이렇게 어디 있어요? 아무 내용도 못 들었는데... 리허설을 하여튼... 아 오케이 촬영시가 무슨 일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 아하하하하하 어атели 우지마 아 사와 아하하하하하 아 studen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